야옹! 몸이 힘들고 선배 주먹을 잘 봐야됩니다. 보고 보고 컷 땡기고 밧 올리세요 선배 주먹을 봐야돼요. 좌우로 움직여야지 좌우로 그렇지 좌우로 움직이다가 쨔쨔 나가다가 서두르면 안돼 쨔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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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스톱 이거 벗어놨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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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타이트 한 개 해줄볼라고 너무 불쌍는데 안 보여요 벗어놨는데 뭐지 잘 보이지 준비 시작 선배 주먹을 잘 봐야돼 쨔쨔 나가야 돼 압수에 나가야돼 압수에 나가야돼 이 시각에 있어서 이 시각 출근을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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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땡기고 바드로 추고 양손 좀 페이스 조절 해야 되고 페이스 조절 자, 출동!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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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밑으로 뜨리면 안 돼 준비 시작 양손은 Raise hin 힘든 타임 휴시되쥬 갑자기 코너러로 들어가 utos일날 턱을 당겨야 돼 양손은 마찬가지로 정확한 복싱 포즈로 정확한 타격을 해야돼. 양손은 거의 오픈이예요. 자 각자 코너 돌아가고. 러클 펀치로 정확하게 때려야되는데 거의 오픈이야 지금. 정타가 들어가는게 없죠 양손. 턱을 땡기고 가드를 올리고 정확하게. 시작! 마지막 라운드! 잼잼 어서 나가야됩니다. 안돼 안돼. 네 장사가 없어요. 너무 좋아요. 더 짓고 있어. 더 짓고 있어. 젬도가 나가야 돼. 젬도가 나가야 돼. 젬도가 나가야 돼. 너무 좋아. 젬도가 나가야 돼. 뒤job 뒤쪽 뒤추 NBA 뒤쪽 뒤쪽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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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붙는 거 있어? 아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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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버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ות 으 마지막 사람들 마지막 마지막 공격 하나 저 끝났나? 마지막 양선수에게 핸드폰 응원의 방수 부탁드립니다. 양선수에게 핸드폰 응원의 방수 부탁드립니다.